네 대전에서 대전에서 보내주신 시기님을 공유감사합니다. 네 1등 화소사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5, 18, 29, 33, 40, 42, 44, 4, 20에 수동입니다. 목요일날 이건 목요일이고 옆에 있는 것은 금요일입니다. 30에 37, 38, 8, 20에 29, 30에 44, 14, 25, 26, 30에 38, 39, 23, 28, 29, 35, 39, 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이건 금요일과 금요일과 45, 25, 26, 34, 37, 20에 29, 30, 37, 39, 22, 24, 27, 30, 37, 41, 98, 24, 37, 38, 37, 38, 불구하고 싶고 됐습니다. 하핫 웬 네 이거 한 번만 더 보세요. 확 되어있으니까 손실 40, 40, 42, 42, 44 30, 40, 40, 42, 43 보셨죠 쭉 보세요 쭉 보십쇼 쭉 15 10 10 11 12 13 13 14